유나 너 이거 뭔지 아는? 이거 필통인 줄 알았는데 무슨 필통? 이걸 이렇게 쓸 거 아니야? 네 그럼 이걸 다 이렇게 지워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 이렇게 홀 이렇게 남아 있지? 네 쫙 밖에 창가에 가지고 이거를 봐봐 할머니 이렇게 털어줘 그러면 여기를 그냥 그 하얀 붐빌 가루가 엄마 이만큼이 뿌쑤게 있어 해봐 어! 오stä.. 기침 난다 그치? 네 지금은 어떻게 해? 지금은 그 전자칠판 써 가지고 유나야 청소는 누가 해? 청소는 저희가 안 하고 따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저희도 하는 거 있긴 한데 그냥 미니 쓰레 바퀴로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거? 그래 너네들 너무 안 움직인다